1승 대결 1승 대결 1승 대결 하셨죠? 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때 인터뷰도 한 거 그랬잖아요 마이크 마저 한 번 너무 떨려요 진짜 말을 못 했어요 그렇지? 그냥 고맙네요 이외스입니다 네 문의 주인공사님 그런 거 아셨어요? 아니, 처음에 솔직히 부스 안에서 애교가기 싫다고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날 전대훈 선수가 컨디션이 유독히 좋더라고요 전 내홍 선수 때문에 이겼어요. 아리스타즈 선수들한테 그냥 확신하여 그리피한테 져서 결승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패배에 맞서 느껴봐야 해요. 저는 스피드에서 역할을 해서 막내고요. 사이칼 온라인 강연! 유관영! 옆쪽에서 하면 요격을 시도해 봤으면 이거 사실 유관영이 다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승리 소감은... 말 많이 흔들면 네. 내가 봤을 때는 이재민 선수 이런 거 할 땐 레이싱 모델 한 명 두고 거기 좀 더 못할 거야? 아니면 키보드 갖다 주고 말은... 말은 찌라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승리 소감은 승리 소감은? 승리 소감은? 승리 소감은? 승리 소감은? 승리 소감은? 화이팅! 아 그리피인데 슬라이트 인디고 제 1경기 비치 헤벤 드라이브 0.05초로 진 문호준의 전설의 맵 너무 집중하긴 하는데... 하하하하! 아 못 따고! 아 이게 뭐죠? 김소년 선수는 풍선을 달고 있어요. 아이템 전화하나요? 서비겠는데? 템 유저라고 그런 거 같은데... 야 이거 마지막에 매도무비 하나 찍어야지. 어 그럴까요? 그 매도무비라는 게 뭔가 0.005초의 매도무비 같은 기분이 뭐지? 아 이제 형이 이게 영역이 되는 거냐? 이거 많이 본 장면인데 좀 거리가? 거리감이 없잖아 많이 본 장면인데? 두브듬 어디디 가냐? achee 미니메이션으로 나무 아니 지금 그 각이 딱 그 무너주인데 유용력은 딱 그 각이에요 지금 아 이거 어디 많이 봤는데? 설마 무섭잖아 가나요? 아 드래프트 아아 아 후터 몇 가게만 베이inent 해! 야 진짜 그 각이다. 만들었다 지금 그 각을. 빨린다 x3 야 일단 진짜 그 각이다. 만들었다 지금 그 각을. 빨린다x3 다시? 아 아깝네요. 아깝다. 매드 무비는 나오지 않았어. 채골장. 채골장? 어우.. 재밌겠다. 어우 씨.. 야 유빈사 누가 하냐? 이득 봤는데? 아니 아니 쟤네네 왜 차가 이렇게 세냐? 아아 침날 뻔했어. 아.. 몇 달 날라간 것 같은데? 몰라봐. 아 뭐야 길이 없네. 어우.. 어우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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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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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몰라. 아.. 있어. 아.. 있어. 이다민 승. 엉덩이 이름 쓰기 이런 거 아니야? 벌칙이? 지인이신 분들 손 한 번. 네. 벌칙이 뭐 별거 아니고 뭐.. 딱밤 맞기. 딱밤에 왔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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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은 고생 많네요. 세.. 세게요? 빠르게 하자 빠르게. 아.. 아.. 아 죄송해요. 어우.. 나 큰일 났다 이제. 빨리 맞고 와. 나 이 답이 무서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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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개졌어. 이제 우리들 큰일 났다. 다음 주에 맞붙게 될 디에이 선전포고. 땅콩 다섯 대 때린 만큼 내가 8억 원으로 너를 때려주겠어. 아.. 아 진짜 아프다. 자 다음. 김성현 선수. 이거 빨리 안 돼요. 어.. 뭐 해야 되죠? 아 진짜 정신이 없어. 딱밤 맞으면 좋겠네. 진 팀 딱밤 또 맞게. 저희 둘이. 콜? 콜콜. 사전 게임에서 애결은 같지만 뭐야 리그에서는 이제 2대0? 한 번 2대0 스코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좀 많이 해요. 마지막으로. 사전 게임. 방송을 이미지가 뜨죠. 이겼으니까 리그 때도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렌더스 형들 열심히 해봅시다. 하하하하하하